이번 강의는 곰브리지 서양 미술사 심층강독 30번째 시간으로 19장 발전하는 시각세계의 내용을 397페이지에서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 카라바초와 카라치가 활약했던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알프스 북쪽 지역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탈리아 미술과 로마의 분위기를 꿰뚫고 있었던 미술가는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 베터 파울 루벤스입니다. 종교계획의 역풍을 맞은 로마 카툴릭 교회가 실추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장식성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미술을 장려하면서 17세기 바로크 미술이 출연합니다. 화가 루벤스는 일찍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된 바로크 미술의 특징들을 간파하고 플랑드르 특유의 미술 전통을 접목시켜 빛과 색채 역동적인 운동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독특한 자기화풍을 발전시킴으로써 바로크 미술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화가로서의 명성은 물론이고 부하 명예를 크게 누렸습니다. 루벤스는 오늘날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망 높은 법률가였던 아버지 얀 루벤스는 칼뱅 주위에 기울어있었고 플랑드르 지역에서 반종교계획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가족들과 함께 위협을 피해 독일 퀄런 지역으로 이주했고 루벤스는 이 시기 퀄런 근교의 Ziegen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1587년 어머니 형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루벤스는 라틴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고전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한 유명화가 오토판 펜에게서 미술 교육을 받은 루벤스는 23살이던 1600년, 장장 8년 동안 이어질 이탈리아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로마, 제노바, 만토바 등 이탈리아 미술의 주요 거점들을 두루다닌 루벤스는 거장들의 작품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했으며 현지 미술가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탄탄한 예술철학을 세워갔습니다. 영민했던 루벤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깊숙이 흡수했지만 한 번도 특정한 유파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미술이 루벤스에게 결정적인 자극과 동기를 부여해 주었지만 그는 플랑드르 사람이었고 플랑드르 미술 특유의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얀 판 에이크, 로힐 판 델 웨이덴, 페텔 브리셜과 같은 미술가를 배출한 플랑드르는 전통적으로 대상의 표면을 섬세하게 모방하는 데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플랑드르 미술가들은 옷의 질감이나 생생한 신체의 감촉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자연을 움직이는 원칙과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론화해 작품으로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플랑드르 미술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마치 거울에 비춘 듯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으려 했습니다. 플랑드르 화가들은 이탈리아 화가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고상하고 품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이탈리아 미술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했던 루벤스였지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새로운 시도들의 경탄에 맞이 않았지만 그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플랑드르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추구한 미술이 본질적으로 이탈리아 미술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랑드르 미술가들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경험한 주변 세계를 그리는 것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그림에 담윰으로써 작품을 보는 감상자에게 화가가 느낀 세계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랑드르 미술가의 시선으로 판단했을 때 이탈리아 바로크 내에서 극도로 대조되는 카라치나 카라바초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크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벤스는 고대의 신화와 전설을 작품의 주제로 그렸으며 가톨릭 신자들의 무뎌진 종교적 감성을 깨우기 위해 감동적인 재단화를 제작한 아니발레 카라치와 마찬가지로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던 카라바초의 혁신도 대등하게 높이 평가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가장 중요한 20대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루벤스는 1608년 31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왔습니다.